자, 이 글자는요. 범호자예요. 호랑이일 뜻하는 거겠죠?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호랑이 모양에서 온 거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형 글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하는 것보단 이미지하고 매치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두뇌에는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해마라고 하는 거는요. 재미있고요. 또는 시각화한 것을요. 장기기역으로 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조금 더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첨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벌레치 또는 해태태자라고 하는데요. 그보다 속뜻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속뜻으로는 사나운 짐승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자, 짐승이 굉장히 사납게 생겼죠?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싸우다라고 하는 부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글자는요. 짐승을 뜻하는데요. 자,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었네요. 자, 이 글자 뭐였어요? 개견자였었죠? 개견자에서 나온 부수가 이 글자예요. 개, 사슴, 록변이라고도 하고요. 이 글자는 그냥 포괄적으로 짐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다리, 뒷다리, 꼬리, 얼굴, 뿔이라고 보시면 짐승처럼 생겼죠? 짐승은 짐승인데 싸움을 잘하는 짐승이니까 뭐예요? 사나운 짐승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글자는 사나운 짐승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